네, 대옥입니다. 아, 오늘 18년 기업해서 이렇게 이 좁은 공간에 가보셨는데 어, 여... 엄청 좁아나요? 아니, 엘프보다는 좁잖아요, 사실. 엘프를 탐기에는. 엄청 많은데... 그리고 지금 비욘드로 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너무 고맙고요. 제가 18년 동안 여러분들한테 잘했나 그동안 잘 가수 생활을 해봤나 뮤지컬도 잘 해봤나 이렇게 돌아보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 제가 이제 곧 뮤지컬에 들어갈 것 같아요. 그러면서 또 새 노래를 아, 오늘... 어? 그러면... 2초 정도... 2초 정도... 안 되는 거 같은데... 드려드릴까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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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여러분... 2초 정도... 1초 정도... 여러분들... 어디... 파티해도 돼요? 빈여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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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사람 보여줘요? 다 불러줘요. 지금... 내 온기... 내 숨이... 다 할 때까지... 언제나... 여기 있어... 숨 쉬어... 널 품에 안고 있을게... 이번엔... 은퇴닝... 널 품에 안하고있는데... 김윤정이었는데... ... 김윤정이었는데. 너 좀 칭해봐 그러는데... 너 좀 칭해봐... 네... 우리 둘이 말그로 두 곡 딱 뒤에... 우리의 예정이니까... 알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자, 그리고... bol개입니다. 아들? 아들?